평생의 동반자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죠. 2019 동물보호문화축제가 이번 주말 펼쳐집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교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19 동물보호문화축제가 9월 28일과 29일 대전보라멸공원과 시청 남문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동물보호 체험과 반려동물 교류를 통해 생명존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훈련견 시범공연과 훈련견 체험,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체험형 이벤트는 물론 반려동물을 위한 홈 마사지, 입양동물 사진전, 반려동물 산업방람회, 장기자랑, 국제 도구쇼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2019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